K-Style, 브랜드 미나사, 세에노! Konnichiwa, 트리핑돼쓰! 네, 이번 D&D 앨범은요. 저번 두 앨범과 다르게 조금 청량하게 들었고요. 그리고 X와 DX가 쌓이면서 하나가 된 그런 내용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. I'm the on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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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only one On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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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only 저는 일단 1분 더 오보고 싶어서 정말 안 합니다. 아, 일단 저는 그걸 해보고 싶어요. 일본에 있는 그런 PC 룸, PC만이 있더라고요. 거기서 책도 볼 수 있고, 자기 카페도 볼 수 있고 맞아요, 넷 카페. 거기서 음식도 다양하게 일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거기서 뭔가 게임도 해보고 싶고 책도 먹고 싶고, 밥도 먹고 싶고, 자고 싶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 무카타 입고 맛찌기 생각해요. 저도요. 맛찌기, 맛찌기, 맛찌기. 이번에 저희가 탈전한지 일본으로 갈 기회가 생겼는데 그래서 외국 팬분들을 보고 이번에 사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정답을 해보고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또 이번 저희 정규 앨범 D&D도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아요. 아이씨, 아이씨. 아이씨요. 드리핀의 뉴스는 이번에는 크리스마스에서 체크해주세요. 이상, 드리핀이었습니다. 아이씨요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팔레스타 5. Denain 65. 멈추 70. 가전 100. 아이씨 아이씨 80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